에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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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You know what 거짓말이야 대기 말이야 생각기만 해 거짓말이야 말이 많아 내가 좀 이상해 말수가 적어줘 친구들이 다 걱정해 예예예예 손이 앞에만 서면 심장이 트여서 행동이 서툴러서 미안해요 아직도 조절이 안 돼 아직도 조절이 안 돼 내가 다 놓아지지 말래 왜 자꾸 front 하는 건데 우리 다 우리 다 어디까지 그지 그니까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 두고 너를 노래해 두고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 Baby 아까날 아까날 한겨질날 정도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쩌다 눈이 부시는가 이기적인 외모 겸손한 소품을 봐 여긴다면 어디라도 논이 아냐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고르다 나 보고 웃는 게 좋아서지 아니면 그냥 수업 보이는 건지 호 지금 자리 찾고 있다면 내 옷자리가 좋아 보여 네 너에게 관심 많아 신 마사지까지도 오 아 지금 너 땜에 V나 나를 시키는 건 무리야 아 지금 너 땜에 V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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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 두고 너를 노래해 두고 너를 노래해 두고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 Baby 아까날 아까날 형기증이 날짱으로 어 아깝다 요즘 말해 내가 말해 아깝다 요즘 말해 내가 말해 아깝다 요즘 말해 너 여기 기제도 돼 너의 아픔 나로 갚아도 돼 송닭불 붙이 책인 옆에서 Can't fake it no more 끌어올려서 Don't go 튀기는 건 이 즈음에 스끈내고 이제 나도 한번 불러보자 Baby You are my angel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 두고 너를 노래해 두고 너를 노래해 두고 입술이 너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 Baby I can hu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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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말해 내가 말해 아깝다 You are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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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hurt 우리 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인기가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SM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주째 이렇게 상 많이 받게 해줘 샤이니 월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연 멋지게 준비되게 도와준 재헌이 형 고마워요 심지어 보고있나? 네 앵콜곡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K-POP 스타 시즌 5 참가자씨가 시작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바로 전화해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많은 채널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가요!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